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마감시황 간단하게만 할거구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오늘 풀타임 생방송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 좀 참여해 주셨고 비교적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승추세 여기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좀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물량 좀 쏟아지면서 상승폭 좀 반남하고 코스피 0.57% 상승 코스닥은 그냥 쭉 당겨 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옵션 만기일하고 별 연관이 없거든요. 3.68%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올선 돌파하는 모습 아주 양호하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은 566에 여기 저항권. 앞전에 깨졌던 저점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여기 저기 앞에 있습니다. 좀 더 당겨 볼까요? 여기 앞에 저점. 그러나 비교적 여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596보다는 615의 정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코스닥은 KMW 가지고 있고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레버리지 갖고 있습니다. 지수를 사버렸어요. 올라간다. 퍼펙트. 그죠? 1,2포인트 가는게 아니라 쭉 갑니다. 그죠? 상당폭 저점 완벽하게 맞춰내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470억 정도 매도였습니다만 기관은 매수해줘서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거래소는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세 나왔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상승폭으로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이 매도세는 IT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인스를 필두로 하는 IT전기전자로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기존에 쌍크림 매도 나오면 치수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선물을 외국인이 거의 2시 임금까지 4천개약 매도 때리고 있다. 갑자기 훅 들어올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옵션 만기일다운 모습을 보여줬구요. 더욱더 특이한 것은 선물 4천개약 가까이 사주던 기관이 확 매도 6천개약.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개약이거든요. 그것을 개인투자자가 받아줬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상황으로 내일 펼쳐지는지 그것 또한 한번 주의깊게 봐야 되겠다. 예측 큰데 기관이 제법 선물을 매수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연동돼서 좀 급격하게 매도세 나왔으나 큰 대세는 별로 지장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옵션 만기일인데 관련 물량 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후폭풍은 좀 비교적 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막판에 확 밀렸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쵸? 외국인이 삼성전자 200만주 연이어서 계속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금이 약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먼저 좀 체크하고요. 자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에 8월까지 또 빠져나가야 될 조정되어야 될 물량 좀 있습니다. 1조 몇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 A주 그리고 뭐 사우디 뭐 이런 쪽 물량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자 그 뉴스 이전에 오늘 지수를 강하게 들어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옵션 연계된 물량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틀어막아 놓고 지수를 강하게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제약바이오 셀티론 삼행제도 강세 유지하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니 양호 닥터케인은 13만4천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밑으로 좀 밀릴 수 있다. 13만4천원 인근에서 멈추고 올라갑니다. 13만7천원이면 근사치로 봐도 여러분들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점을 거의 퍼펙트하게 잡은거에요. 그러나 사자 소리는 안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 너무 안좋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투자하고 싶다. 여기가 닥터케인 보유종목인데 자 뭐 벌겄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좀 시원찮은데 그죠? 여기서 막판에 확 여기까지 밀었습니다. 거래량 엄청 터지고요. 옵션 연계물량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용서하는 정도로 하죠. 카카오 여기 대본의 갭 상승에서 60일과 20일 정권 돌파 시도 강하게 4% 가까이 밀렸으나 뭐 그만그만하게 적당하게 2.8% 상승으로 마감했으니 크게 무리 없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자 기아차 자동차 중에 기아차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아차 현대차 필두로 한 자동차 강세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좋아보여요. 그래서 기아차 샀고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들어왔어. 기관외국인 쌍그림 매수세. 8월 파업 예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원 오를 때마다 2.8% 정도의 영업이익 플러스 여인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환율이. 잠깐 체크하죠? 환율 봐야 돼요. 환율이 그죠? 여기 대비해서 거의 8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2.8 곱하기 8 해보십시오. 거의 20% 가까이 영업이익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3,4분기도 괜찮은 실적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구요. 브랜드 이미지 상당히 미국에서 좋다. 현대차, 기아차, 1,2,3 달리고 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인데 왜 브랜드 평판이 1,2,3,1 차지했다. 이렇게 봤을까요 제가? 아, 회사는 두 갠데 일단.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중국도 0.93%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240일 여기를 내일 강하게 돌파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일단 추가로 하락하지 않은 거. 양호.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는데 환율 1달러에 7위안 올랐다. 포치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원투펀치 막 날리고 있는데 약간 중국인민은행에서 6.99위안으로 살짝 빼주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 앱에서 보기에는 위안화가 7.05위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미국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고 있다는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다. 그리고 니케이도 일단 하락하던 폭 조금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하던 것 멈춰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거의 동조화 많이 되는 편이에요. 거의.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경향 좀 많아요. 자 N달러 환율도 잘 지켜보셔라. N달러와 연동된다. N화가 빠지면 빠지면 주가 빠져요. 그죠? 그래서 약간 반등. 지금 모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N달러가 밑으로 빠지면 안좋습니다. N화와 유로는 지수와 연동한다. 수출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자국의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좋지 않은 역량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한국은 반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고 하니까. 그죠? 폭락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9원 현재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장중에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장중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모습이다. 전방위적으로 통신주가 좀 약세해 보이는 것 빼고는 그리고 금융주가 금리나 추가로 가능하다.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약한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끝까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유지했구요. 5G 역시 강세입니다. 휴대폰 관심 가지자 했고 화장품 쪽이 오늘 난리가 났어요. 상한가가 다 풀렸는데 아마 애국주 쪽에 화장품도 일본산 쓰지 말자 뭐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납폭 심했던 종목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게 코스닥이 양봉 박으면서 코스닥은 양호하게 3% 이상 상승했고 코스피는 조금 밀리면서 주춤한 상황인데 계속 종목 체크하자면요. KMW 여기에서 사자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기가 내고 쌍끄리 들어왔습니다. 5G는 통신주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구요. 왜냐하면 잘 터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광고료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지출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G 기지국이라든지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연간 업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확대될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의 정착력은 자율주행과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개의 공이 필요한게 뭐다? 5G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가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빠른 통신망 5G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리트 모멘텀 충분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접근한다. 자 이거 내일이라도 돌파한다면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가는놈만 갈 거거든요. 그죠? 차별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갑니다만 더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내고 있는 쌍거리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쪽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루다가 돌파 시도까지 나왔고 밀려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상승 추세 내에서 약간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 밑으로 좀처럼 처지지도 않으니까 매수했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그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꼬랑지를 좀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꼬랑지를 좀 내렸습니다. 세 개 소재 중에 한 개를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두 달이 더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를 내줬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뭐 그 정도에서 꼬리 내리는 일본의 상황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국산화 하겠다 해서 이번에 완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인지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퍼펙트하게 매수하고 쭉 들고 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그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잠깐 주춤하긴 했으나 올라갑니다. 노 프라블럼 지수를 산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5일선 돌파 시도 넣으니까 15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양봉 초입인 1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더 기대해볼 수 있다. 만약에 강하게 가면 강하게 갈수록 여기 인근인 한 17만원 권대까지도 반등 일단 단기입니다. 단기 노려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주춤주춤한다면 15만원 깨는지 안깨는지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라 했다. 초강력 매수 홍일 님이 지금 아까 낮에 제가 랩 했거든요. 본인도 랩 좋아한 데서 올렸는데 그럼 풀스타일로 한번 해봐야 되겠지. 예이야 그죠? 즉흥랩 읽으면서 하면 더 잘한대요 원래 아 버트 노프라브럼 인생이 라이브 적어준 버스로 라이브 한번 해보지 뭐 예이야 암 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게이야 버벅됐어 벌써 버벅됐어 잠깐만요 아휴 힘들어 지금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한다고 약속돼 있는 시간이니까 확인해야 되겠고 간단하게 하려는데 지금 벌써 좀 시간 가고 있어요 제이제이야 요 홍일 주압트 비트 아예 아예야 붙여 핸져 붙여 핸져 붙여 핸져 붙여 핸져 예이야 컴온 아 매수해라 했어 저 저 저 강력 매수 예이야 그래 믿어봤어 안걸리는 종목 다 제켜버리고 닥터 게인은 달라 예이야 차트 위로 달려가지 우량주 차트 이평슨 위에 우상형 종목 매수 싸 싸 싸 예이야 후우 닥터 게인은 달라 지나가는 차트 보고 해슬하는 다른 애들과는 달라 살아있는 시시한 매수 시그널은 팍팍 예이야 싸 싸 싸 싸 싸 고고고고 투더 탑 에버바디 암 닥터 게이아 쏘리 질롱 예이야 후 하하 어때요 작곡가 홍일님 작사가 홍일님 맘에 들었어요 하하 아이고 힘들어 죽겄어요 아주 하하 야 또 이거 그죠 아 무조건 하란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적절하게 닥터 게이의 또 느낌을 섞어서 벌스를 약간 변형해서 자 몇 점 몇 점 뿜뿜뿜 뿜 야 이제 프리스타일 래퍼로서의 어 자질을 한 번 더 평가받았습니다 주어진 가사에 맞춰서 프리스타일 랩 100점에 101점 오케이 땡큐 하 주원아 형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응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하하 기온차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점심도 그러고 오늘 풀타임 방송했거든 아마 다 보긴 힘들어도 그죠 오늘 상당히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라는 새로운 컨텐츠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안 도와준다 야 지 혼낼까봐 엄청 쫄아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 자꾸 좀 해야 되는데 오늘 1일 와이프로 한 분을 또 섭외해서 장중에 또 재밌게 기초강의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자 마무리 좀 하고 오늘은 실전매매 바로 할 거예요 실전매매는 로딩을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해볼게요 까져서가 아니라 까졌는지 벌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면 되고 조금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여러가지 조금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안올릴 수도 있습니다 까져서 안올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셀트리온 사명제를 비롯해서 오래간만에 바이오주들 또 반등 나와서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주름살이 조금 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때로는 인생도 그렇고 굴곡은 인정을 아는데 꼬라박기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뭐가 주식시장이 꼬라박아도 너무 많이 꼬라박았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금융위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아 겉으로는 웃기도 하고 그죠 농담도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로 강하게 무조건 강하게 가야 돼요 전제조건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디가 강하다 당연하지 뭐 당근이지 코스닥이 매우 강해요 그죠 여기가 아 여기처럼 오일선을 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뚫어버려야 되는데 코스피는 오늘 아무래도 옵션 연계 물량 때문에 조금 출렁했으나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중복되고 자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한번 좀 잘 살펴보셔라 자 시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한 스물 종목 좀 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프 그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종목을 다 샀다 칩시다 조금씩 비중을 똑같이 그죠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뭐 당근이지 마이너스 1.2 뭐 3.5 하나 있고 이거는 이거는 인버스에요 사실 이건 빼줘야 돼 그죠 그냥 넣어뒀기 때문에 그런거지만 그러면 빠진도 3% 뭐 이런건데 올라간거는 보십시오 5% 6% 9%짜리 6%짜리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오늘 일부러 이거 눌러놨다고 아까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지수를 너무 보내면 안되거든 어떻게 끝난줄 알아요 지수가 자 호스피 200으로 선물이 아 저 저 이게 옵션이 아 거래가 되거든요 252.5 에서 마이너스 0.1이야 0.1 어떻게 됐다 252.5 콜 꽝이야 꽝 푸슨 0.1 만큼 계산해줘 뭐 남는거 뭐 있겠냐 곱하기 해가지고 그죠 빼기하고 난 다음에 0.1인데 수수료 빼고 어쩌고저쩌 남는거 없어 양쪽 다 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물 없이 모르면 안된다 그죠 저기에 엄청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급등락도 전화한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주헌이가 이야기했다시피 또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부러 좀 밀어놓은 경향이 있다 왜 이것까지 다 들어주면 지수가 더 올라가니까 252.5 5를 체결 안시켜주려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느 세력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죠 그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면 안되니까 터로 막아놓은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일 다른 종목들 약간 주춤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SDI까지 IT 3인방 강세고 자동차 강세다 5G 휴대폰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UTI가 유독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가장 가장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 9% 이상 UTI 여기 있습니다 모양이 그나마 우상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 안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넣어뒀던 거거든 역시 강한 놈이 추세 좋은 놈이 잘 간다 라는 진리가 한 번 더 확인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나머지 종목들은 장중에 다 돌려봤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방송은 일단 올리긴 올리겠습니다 그럼 한 번 끊고 바로 연결해갑니다 이분은 실전매매 좀 피곤하긴 하지만 연결해 볼게요 그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2부에 하는 실전매매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서 말이 얼마나 많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포인트 매도포인트 어디서 잡아 나가는지 잘 확인 좀 해보셔라 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etter say ever better say 5주 maker 3부에서 của Sorry 3부에서 4부에서 이런